조용히 해야 되겠던데. 걔 아주 그냥 나불나불라면서 하니까. 이거 그다음에 내가 뭘 해야 될지도 잘 생각이 안 나고.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가 말 한마디 없이 한번 끝내볼까요? 얘기 안 한다고? 그러면 이거 오디오 빼. 오디오 좀 빼. 저 무거운 거 몸에 왜 달고 있어. 그럼 오디오팀 퇴근하세요. 오늘 말씀 안 하신다네요. 하여튼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20년 전에 하신 말씀이. 너는 어디 가서 이불 좀 조심해라 그랬는데. 당근은 어느 정도? 당근은 이 사이즈로 해서 아주 최대한 얇게. 종이장처럼. 이렇게 이렇게 채를 쓰세요. 이렇게 해서 쫑파처럼 쫑쫑 쓸 거야. 이게 두껍게 쓰면 이따가 지단 붙였을 때 울퉁불퉁 튀어나와요. 채 쓰는 거죠? 다죠, 다죠. 그래야 계란말이가 콕게 나와요. 울퉁불퉁 나와요. 응? 아, 이건 안 되겠다. 너무 더워. 이거 어떻게 써요. 이거 나와요. 최대한 얇게 이렇게 쓰세요. 얇게. 당근 다 하지 마세요. 너무 많이 넣으면 씹힐 때 안 좋아요. 어차피 다들 못하세요, 끝까지. 더 약올리는 말입니다. 채세포 옆에서 가만히 보면 염장질러. 그래. 아니, 맞아, 맞아. 은근히. 염장질러, 은근히. 은근히, 은근히 아주. 염장질러. 필요한 거 있으면 저 뭐가 필요하십니까? 뭐 봐요. 괜찮아, 괜찮아. 괜찮아? 맞아. 괜찮아.